안녕하세요. 표만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2022년 1월 13일 기준이고요. 드디어 3080 12기가 버전하고 그리고 2060 12기가 버전 두가지가 수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격이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2060 12기가도 70만원 넘는 가격에 나왔고요. 거의 지금 판매가격은 80만원 정도 가까이 하죠. 그리고 3080 12기가도 제가 200만원 넘는 가격에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220만원 정도에 판매가 시작을 했더라고요. 뭐 좀 쌈제품이 210 몇만원이긴 한데 꽤나 비싼 가격인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뭐 기다리는게 큰 의미가 없을거다. 가성비가 별로 없을 것이다. 역시나 생각한대로 흘러갔습니다. 뭐 이드름 가격이 조금 내려갔으니까 그 가격도 내려가지 않을까요 하신 분들 많은데 아시다시피 360만원까지 이더가 떨어졌지만 다시 400만원까지 복구된 시점이고요. 이더는 뭐 기억하시면 기억하겠지만 작년 초에는 사실 200만원도 안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아직도 높은 시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가격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약간의 펜이 셀이 올 뻔해서 중고 가격이 살짝 출렁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가격이 확실히 떨어지길 기대하시는 분들은 이 더 가격이 200만원 중반까지 떨어져야 글 가격이 좀 내리는걸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저 잊지 마시고 제가 집에서 영상을 찍기 때문에 이번주 영상은 어쩔 수 없이 자막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려요. 일단 6900XT 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플래그십 하이엔드 제품군입니다. 6900XT는 명실공기 지금 가장 좋은 그래픽카드입니다. 다만 여러분 아시아이피 얘가 지금 레이트레이싱 키면 프레임 저하가 좀 심하다고 까시는 분들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6900XT는 레이트레이싱 쓰겠다면 사용하기 좋은 그래픽카드는 아니고요. 작업용도로도 약간 애매합니다. 다만 여러분 스팀 고사양 게임 프로브로 즐기고 싶다고 할 때는 선택하기에 좋은 그래픽카드입니다. 초기 출시가가 145만원 정도인데 지금도 170만원에서 180만원 살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위에 그래픽카드 중에서는 그나마 가성비가 있는 녀석이고요. 3090은 지금 시점에서 사기엔 좀 애매합니다. 3090은 너무 비싼 가격이고 초기 출시가 생각하면 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가격인거죠. 특히 3090을 작업용도 쓰든 아니면 게임용도 쓰든 3080과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고요. 그 발 아래에 있는 3080ti하고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가격 주고 3090 쓰는 건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성전이 3080ti는 살만한가요? 3080ti도 사실 전문달 대비 전혀 가격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235만원이요. 별로 살만한 가격대는 아니고요. 이 3080ti가 3080이 나오고는 한데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308012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가격 변경은 거의 없습니다. 308012가 매우 높은 가격이 나왔고 사실상 지금 보시면 308010기가가 190만원 308012가 210에서 220만원 그리고 3080ti가 제일 싼 제품 기준으로 235만원이니까 그 사이에 잘 끼워 넣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놈들이 워낙 3080하고 상상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가성비 등수가 3080보다 살짝 처집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3080ti나 308012가 3090 셋 다 추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6800xt는 어떤가요? 6800xt는 사실상 6900xt랑 가격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살거면 6900xt를 사지 6800xt를 살 이유도 없겠죠. 얘네 실제 구매 가격보면 한 10만원 15만원밖에 차이 안나거든요. 기왕이면 그 정도 가격 주고 최상위 버전 쓰는게 좋겠죠. 그럼 308010기가 나왔던데요? 308010기가가 308012기가가 나온다고 가격이 내려가진 않았지만 여전히 저번 달하고 거의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는 그나마 가성비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플래그십 하이엔드 구간에서는 저라면 6900xt가 일단 우선이 되겠고 그 다음은 3080을 볼 것 같습니다. 물론 3080이 가성비가 안 좋은 건 맞는데 그래도 엔비디아 제품의 하이엔드 구간에서는 그나마 이 중에서 가성비가 좀 나은 편이고 그리고 작은 용도로 다용도로 사용한다고 치면 아무래도 3080이 호환성이 좀 더 좋기 때문에 3080급 보신다면 그냥 딱 308010기가 사십시오. 저게 베스트고 그리고 나는 뭐 엔비디아 AMD 펭귄이 없다면 6900xt가고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은 퍼포먼스 라인업 한번 볼게요. 퍼포먼스 라인업은 6800 노멀부터 2075 슈퍼 사이의 제품을 퍼포먼스라고 치는데요. 2000 시리즈나 ACDP 다 단종이 됐으니까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2060 빼고는 다 단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3000 시리즈랑 그리고 AMD 6000 시리즈를 보게 돼 있는데 6800은 여전히 물건이 잘 안 들어오고 이거 가격이면 얼마 안 보태면 6900xt이 때문에 살 이유가 없고요. 3070ti나 3070로 봤을 때는 둘이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한 20만원 차이 나는데요. 20만원 차이만큼 성능 편차가 없기 때문에 어제 회사는 둘 중에 선택한다 그러면 3070 가시는 게 좋을 거고요. 6700xt는 가격이 많이 올라서 사실 이거랑 3070랑 성능 차이가 없는데 혹은 3070이 소폭 낮다고 생각하는데 6700을 돈 가격을 주고 살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 패스하고요. 3070 차이도 사이사 3070하고 돈 가격을 파는데 성능은 3070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살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60ti도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래 따지고 보면 이 라인을 살 수 있는 거는 6600xt나 3070뿐입니다. 그럼 성전님 가성비는 누가 좋은데요. 6600xt가 월등히 좋습니다만 6600xt는 아시다시피 일부 게임에서 여전히 프레임이 조금 저하되는 경향이 있고요. 자기 성능에 비해서 그리고 약간의 호환성을 타기 때문에 솔직히 3070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3070이 가성비가 안 좋긴 하지만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예산이 100만원이 안된다면 6600xt인거고 예산이 100만원 이상을 쓸 수 있고 한 120만원 가까이 쓸 수 있다면 3070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둘 다 가성비 따지기에는 좀 비싼 느낌이 있긴 한데 지금 시점에 와서 가성비 1월달 대비해서 너무 비싸잖아요. 작년 1월에 비교해서 이런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과거의 가격은 어차피 돌아가지 못하는 판국이 되었으니 그중에 그나마 가성비 좋은 놈은 저 둘이다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메인스트림 라인업입니다. 메인스트림 라인업은 5700xt부터 2060 사인업 사이 제품을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데요. 2060은 여전히 생산되고 있지만 좀 비싸요. 한 80만원 가까이 하고요. 뭐 초기 출시할 때 40만원 했던거 생각하면 2배 가까이 뛴거죠. 물론 그 가격은 영원히 돌아갈 일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비쌉니다. 그리고 2060 12GB 버전이 나오는데 이게 2060보다 조금 더 좋고 6GB 버전보다 2060 슈퍼보다 조금 밑에 있습니다. 딱 이 사이에 잘 끼워놨더라구요. 6600이랑 비교하면 업치락띠치락 합니다. 게임마다 달라요. 평균적으로 6600이 약간 더 좋거든요. 근데 진짜 거의 차이 없어요. 한 1% 차이니까 가성비를 한번 보자면 6600이 월등히 좋습니다. 거의 15만원 차이 나는데 6600이 비슷한 성능을 내니까요. 그래서 지금 2060 12GB 산다는건 약간 호갱리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가성비 따질거라면 AMD 드라이버 문제 있고 깜빡이 지성도 있고 그렇다는데 AMD 가도 되나요? 이런 소리 꺼내지 마십시오. 15만원 아낄 수 있습니다. 6600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진짜 컴퓨터 나는 그래픽 드라이버도 깔고 있을 줄 모른다 그러면 비싸더라도 3060 가시고요. 그게 아니면 6600 가는게 베스트입니다. 근데 진짜 컴맹이고 혹은 나는 영상 편집에 가속기능도 쓰고 싶고 다양한 용도로 원컴 방송도 하고 싶고 그렇다 하면 3060 가는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 6600 나는 호환성과 편의성 그러면 3060 정도로 조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3060 가성비가 너무 안좋아요. 93만원 주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한 80만원 정도면 생각해보겠는데 93만원 여튼 퍼포먼스는 이 둘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될 거고 나머지는 싹 다 단종 아니면 살만한 제품이 아닌 때문에 패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하이 베인스트림 어떤가요? 1260 Ti 부터 1060 까지요. 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없습니다. 다 패스 하십시오. 뭐? 80만원? 70만원? 이 급을? 이거 6600 빼기 더 싼데? 위에 성능이 훨씬 좋은 놈이 70만원 나라는데? 얘네는 70만원 넘는다고? 이거 사오면 이런 호객님 없습니다. 사지 마십시오 그냥. 혹자는 뭐 1060 중고 사면 내는데요. 1060 중고요. AS도 없는데 30만원 주고 사려고? 좀 아닌 것 같죠? 사실 여러분 음 1060 중고 울바에는 그냥 1650 쓰시고요. 1650 40만원 안합니다. AS 빵빵하게 3년 있는 거 10만원 주고 사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 라인은 그냥 볼 필요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들어서 100만원, 120만원 견적지하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적당한 정도의 CPU를 쓰고 보드 쓰고 뭐 랩 넣고 그렇다 보면은 이미 그쪽 예산만 80만원 잡고 그 칸은 예산이 40만원 밖에 안 남았거든요. 120 정도 예산일 때 40만원 살 수 있는 건 1650 밖에 없습니다. 1660, 1660 슈퍼 조금이라도 성능 더 높은 거 쓰고 싶으면 엔트로 벌써 막 70만원 하고 사실 그거 쓸 바에는 6,7,6백 쓰는 게 맞으니까 여러분 진짜 게이밍 PC를 사고 싶다면 예산을 140, 150 정도에서 잡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메인스트림은 여기서 패스하고요. 마지막으로 로우 엔드랑 엔트리 한번 보겠는데요. 로우 엔드랑 엔트리 사실 여기 1030 밑으로는 내장 그래픽하고 다를 바 없거나 내장 그래픽보다 못한 놈들입니다. 굳이 이거는 살 이유가 없어요. 5,600G를 쓰거나 12,600K 같은 거 쓰십시오. 걔네들 내장 그래픽 쓰는 것이 나아요. 12,600K 너무 비싸던데요. 12,500도 나왔습니다. 그것도 UHD 770 쓰고 있기 때문에 1030 디퍼 버전보다는 조금 낮고 디퍼 버전보다는 조금 낮은 이런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쓰신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내장 그래픽 그럼 성대는 이 위에는 살 만한 거였나요? 일단 550은 쓸모없고 560도 쓸모가 없습니다. 뭐 단종해서 판매도 안 합니다. 1050 쓰자니 30만원 주고 이따 성능 쓰자니 돈이 아깝고요. 솔직히 진짜 돈이 아까워요. 내장 그래픽보다 좋겠지만 그래도 30만원 주고 저거 쓴다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1050Ti는 어떤데요? 30만원 주고 1050Ti도 좀 아닌 것 같아요. 1050보다 1050Ti가 나은 건 맞지만 둘이 돈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성능도 더 좋으니까요. 1050Ti도 좀 애매합니다. 굳이 쓰겠다면 적어도 1060이나 성능이 비슷한 1650을 쓰십시오. 1650, 40만원 정도 주면 살 수 있으니까 그중에 이제 DDR6 버전 이거 쓰시는게 그나마 하이라이름에서 살 수 있는 제품입니다. 나머지 볼 필요 없이 다 패스 하시면 됩니다. 이거 솔직히 가성비로 따지면 1% 성능 내는게 거의 뭐 3070급으로 가성비가 안 좋은데요. 그래도 하이라이름에 살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이라 생각하고 이거 색칠하나 해드리고요. 나머지는 다 사지 말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정리 한번 해드릴까요? 여러분 하이엔드나 플래식 플래그십 4-8条 상급 상급 li 665 0-9 가성비가 좋고요. 6600 XT 가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입니다. 다만 일부 보호대 화환성 문제나 깜빡임 증상이 보고되고 있으니까 컴퓨터 좀 아시는 분들이 6600 XT를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절대 성능은 상공체험구보다 다소 떨어지지만 가성비 자체는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메인스트림 본다고 쳤을때는 6600 XT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용도로 사용한다. 나는 작업도 해야된다. mv 가속기능을 써야된다 하시는 분들은 상공유권 가는게 좋을수도 있습니다. 컴퓨터 6600 XT도 좀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아요. 적어도 드라이브 완전히 지우고 재설치 할 줄 아시는 분. ddu 쓸 줄 알고 드라이브 최신 버전 받을 줄 아시는 분. 그런 분들 있으면 됩니다. 아 성전이 그런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는데요? 이럴 수 있는데 있어. 그런 사람들은 이거 6600 XT 쓰면 안돼. 아 그리고 하이 메인스트림은 없습니다. 살게 없어요. 패스 하시고요. 그리고 로우엔드나 엔트리급 본다면 그러니까 40만원 이하 그래프카드 1650 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입구매가 43만원까지 올라갈수도 있습니다. 딱 여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 이제 곧 있으면은 이번달 말쯤에 3050도 출시가 될텐데요. 3050 출시되면은 특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밑에급 살거 없다 막 우상이신 분들 있잖아요. 특히 하이 메인스트림 1660 요런 시리즈 보신 분들 아니면 2060 정도까지 보신 분들 그분들은 그러면 구매를 조금 미루시고 한 2월 초에 구매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1월 말쯤에 30000 특가를 하는거 한번 보고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특가 가격 얼만데요? 나도 잘 몰라. 한 40만원쯤 안할까? 특가인데? 하하하하 여튼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뵙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빠이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